Q. 프로젝트들과 함께하는 영상편집 안녕하세요! NIPon의 희린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 구조를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각오를 써서 배치도 많이 바꿔보고 하면서 저의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노력 중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지니 여러분들 저희가 누메로 도쿄에서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이번 화보에서 굉장히 좋은 컷들, 좋은 감독님께서 많이 찍어주셨으니까 이번 잡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앞으로 나올 많은 행보들도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누메로 도쿄을 봅시다.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저는 요즘에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안 좋아했던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엔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일본에 컴백을 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일본에 컴백을 하는데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rzever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루메르 도쿄! 네! 안녕하세요! N.H.P.의 정원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사놓고 나서 약간 귀찮아서 뭔가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음악 작업이라든지 게임이든지, 드라마든지 약간 컴퓨터를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N.H.P.의 루메르 도쿄 6월호를 커버를 찍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오늘 너무 감독님 잘 찍어주시고 다들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N.H.P. 여러분. 루메르 도쿄! 밑에네! 안녕하세요, N.H.P.입니다. I.K.Y.は 패션을挑戴합니다. N.H.P. 여러분, 여러분, 루메르 도쿄의雑誌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5월에 출연한 디벤션 선고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 루메르 도쿄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N.H.P.의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N.H.P.의 정원입니다. 저는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를 샀어요. 그래서 컴퓨터랑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패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N.H.P. 여러분, 여러분들 더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곧 나올 싱글 앨범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메르 도쿄! 밑에네! 안녕하세요, N.H.P.의 정원입니다. 최근에 도전하고 있는 일은 드라마 보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또 장르는 로맨스 그런 거여가지고 정말 한 회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N.H.P. 여러분,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오늘도 굉장히 옷도 예쁘고 정말 촬영 결과물 너무 잘 나와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N.H.P. 분들도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메르 도쿄! 밑에네! 僕たちが 표시の 눈메르 도쿄! 복합도! 밑에! 저도 다 useful знаю é!! Well, man,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